아 아 나무로 축구공을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자 나 한번 받아볼래요 자 저쪽으로 가서 가주세요 야 저 아 아 아 던지지 말아요 나 한손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어 오 오 오 좋네요 자 여기다 올려 놓으세요 아 멋지네요 아 아 육각형이 20개 5각형이 12개 에 축구공 입니다 아주 멋진 멋집니다 그래도 우린 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이 관련 지구도 만들었습니다 아 멋있네요 아 이상입니다 깡통 박사 현다임 이었습니다